이번 신상품 PT는 수빈씨가 하자 제가요? 신입사원 채수빈에게 느닷없이 중요한 PT가 맡겨집니다 잘하려나 모르겠다 잘하겠죠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? 너무나도 많은 기능은 오히려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와 게임도 되네 선배들의 시기와 질투는 더 심해져만 갑니다 치마 너무 짧은 거 아닌가? 일반 TV도 게임기와 스마트 TV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기능 좋은 기능이 많은데 과연 신입사원 채수빈은 넥서스 플레이어 PT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요? 게임, 영화, 유튜브 넥서스 플레이어는 TV와 연결해서 유튜브, 교육 컨텐츠, 게임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신기한 기기입니다 넥서스 플레이어 G마켓에서만 단독 판매되는 가운데 오늘도 G마켓의 슈퍼 브랜드 딜은 계속됩니다 모바일 쇼핑 히어로 G마켓 We'll see you soon